안녕하세요. 더테크입니다. 오늘은 작업창에서 우측에 있는 NC관리자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로 작업관리자의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작업그룹이 생성이 되고 그 작업그룹 밑에 가공조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죠. 여기에 있는 밀링이라던가 또는 페이스 또는 윤곽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. 제가 이제 작업그룹을 여기다가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또 다른 작업그룹을 하나 생성하고 싶어요.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세요. 마우스가 컷셔가 NC관리자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 새 작업그룹이 나타나죠. 새 작업그룹을 누르시게 되면 작업그룹 넘버2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자 그럼 이 작업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여기서 누르게 되면 그룹 활성화라는 게 있죠. 여기 기능키, 그러니까 눌러도 되고 기능키를 그냥 누르셔도 됩니다. 자 그럼 활성화가 됐어요.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작업을 또 할 수가 있겠죠. 작업그룹2에서. 자 그럼 우리가 작업그룹2에서 윤곽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윤곽선 가공을 만들었어요. 그죠? 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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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서 정의를 하구요. 하게 되면 윤곽선이 하나 이렇게 나타나네요. 그죠? 자 그럼 작업그룹1번과 2번이 나타났는데요. 이 작업그룹의 이름을 바꿀 때는 이걸 작업그룹을 더블클릭하시게 되면요. 이게 작업공정명이 작업그룹 넘버2로 나오죠. 얘를 바꾸시면 됩니다. 뭐 이름 전체를 다 바꿀 수도 있겠죠. 자 확인하게 되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. 자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작업그룹을 끌어다가 밑으로 내리게 되면 작업그룹1번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해요. 자 물론 작업그룹도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. 자 되어 있구요. 그럼 작업그룹1번과 2번 전체를 갖다가 nc코드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요. 상단에 파일명 이 파일명 익스프레스 포켓이라는 걸 커셔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요. nc코드 저장과 시뮬레이션을 전체 작업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그룹을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. 그죠? 자 윤곽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룹1번 해서 그 다음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네요. 자 물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오른쪽 마우스 파일명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c코드 저장하셔가지고 그룹 전체를 갖다가 작업할 수도 있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작업그룹을 사용하는 거구요. 추가로 작업그룹을 지우고자 할 경우에 만약 이 작업그룹을 전부 지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삭제라는 걸 눌러서 하시면 되고 복사할 수도 있구요. 작업그룹을 반복작업할 수도 있구요.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키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작업그룹을 사용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구요. 다음 시간에 이 작업그룹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nc관리자에서 컨트롤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.